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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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깊은 한숨부터 쉬어. 이게 본인이 누구? 이게 엄마, 아버지? 사주예요? 응. 네. 본인이 엄마,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네. 건강이 중요해요? 아니면 엄마, 아버지 사이가 좋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바람이 났어요. 응. 근데 엄마는 지금 아파서 누워있고. 미연세? 네. 너무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다가 엄마도 얼마나 알았으면 엄마 혼자서 지금 앓고 있거든요. 병이 나죠? 네, 네. 아빠 바람이 났는데 들켰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제 세탁실에 제가 세탁하려고 보니까 뭐 약이 있더라고요. 무슨 약? 아니요인가 해가지고 봤더니 비약을 하면 주머니를 넣어가지고. 설마 이게 아빠 꼰가 싶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난 몇 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설마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아빠가 네가 세탁기 돌렸냐고 거기에 뭐 없었냐고. 그래서 혹시 이거 약은 참는 거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아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아빠 꼰 왔냐고 진짠지 확인을 했는데 아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엄마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흥분한 건 알겠는데 숨은 쉬면서 이렇게. 엄마도 알고 있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도 그 나이에. 좀 뭐 이렇게 이혼하기도 뭐하고 아빠한테 또 물어보기도 뭐하고 주변에 뭐 말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엄마 혼자서 꼭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제일 오늘 오신 이유가 본인의 어떤 운세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빠가 외돌라 하신 거 그게 제일 궁금해서 들어온 건데 이혼을 시키는 이유는 아직 안 했죠 엄마가.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게 본인의 의사야 엄마의 의사야. 본인의 의사요.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빠가 이 년 삼 년 전부터의 운세가 안 좋아요 솔직히 이 연세에 바람이 났다는 거는 집안의 웃음거리 동네의 웃음거리밖에 안 돼. 그잖아 그리고 망신스러워서 이걸 어디 가서 떨어뜨리고 법원 가서도 쪽팔린 일인 거고. 창피한 일인 거고 그리고 엄마도 이게 같이 엄마 엄마랑 아버지랑 삼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집안의 우환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엄마의 몸수가 안 좋아요. 응 엄마가 몸수가 이 일만이 아니라 엄마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라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일까지 접목이 됐다 보니까 끙끙 알아서 내가 봤을 때는 자리 보존하고 두루 누웠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심하게 누워있어요. 지금 병원 입원도 못하겠고. 거기에 아빠 딴에는 잘못됐다 빌어요. 아빠는 싹싹 빌고 녹취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한 번만 더 그러면 상관여 소송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게 한 번이 아닌 거 같은데. 아빠 한 두 번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엄마 말로는. 근데 저희한테 걸린 거는 한 번. 근데 엄마도 처음에 알았을 때는 다시는 안 그래겠다 아빠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번에는 저희까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안 난리가 나면 안 되지. 비하그라까지 드시면서. 이 나이에 비하그라가 말이 되냐고요.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아니 병원에 갔는데 왜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아픈지. 아빠가 바람나서 비하그라 보고 엄마가 절도했다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엄마 끊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저는 이혼을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는 또 그걸 못하겠다는 얘기라고. 응 응 우리 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이혼은 못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을 하고 자식들이 알아서 난리 난리 났고 우한이죠. 자 미안해요 배신감 느끼죠 아빠한테 그리고 믿음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내 남편이었으면 저거 뭐같이 잡아갖고 채갖고 진짜. 뭐 고수라도 시켜든 구속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진짜 법이 있다면 응 아니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다면 쌀어서라도 죽이고 싶을 거야 본인 같은 경우. 응. 그걸 다 참아 온 게 자식 때문에 참고 온 게 이 엄마다 응. 응 그다음에 속병이 들고 응 그러면 속병이 들고 끙끙 앓는 형국인 거고 아빠 딴 애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세월이 지나서 어쩌다 보니 유혹에 빠진 거고. 네. 중요한 건 아빠한테도요 이게 관제가 들어오고요 엄마도 관제가 들어왔어요 둘 다 응 그러면 상관여까지 소송을 하겠네. 네. 지금 그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거네. 네. 아빠는 응. 잘못했다 빌고 있고. 아빠는 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 상관여도 저희가 봤더니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원래 당당해요. 원래. 죄 지은 사람들이 원래 더 당당해요. 미치고 한 장하고 팔짝 뛰는 가족들 밖에 없어요. 자. 그냥 정의를 내려줄게요 언니. 아빠가 솔직히 아빠만 아니었고 이 연세만 아니었어도. 제가 험한 소리가 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의 아버지고 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긋나는 일인 거고. 솔직히. 그러면 비아그라가 뭔지 그거 먹고 뭘 세워갖고 그렇게들 하겠다고 이 지랄들을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 난리들을 해서 내 옆에 있는 여자한테 가슴에 빗술을 꽂고 그 하룻밤에 그 그냥 몸풀이 있는. 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손으로 끼쳐 아버지를 보면. 못 풀어 가겠어요. 나가버렸으면 좋겠고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차라리 비보가 났지. 응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엄마 입장에선. 자 엄마 딴에는요. 이혼 소송 못 갈 거 같아요. 그리고 상관녀도 멈추세요. 자 멈춰요. 본인들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요즘에 법도 바뀌었어요. 응 억지로의 녹취나 억지로의 이건 아닌데 둘 다 상 이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해서 엄마 아픈 사람을 관까지 쓰게 만들고 조사를 받게 만들면. 제가 볼 적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 단명이 돼요. 이 돈 없어도 제가 볼 때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아빠가. 괘씸하니까 엄마 대신 자식들이 아직 저것도 죽여버리고 미안해요 정말 밑에 사람들이었으면 저 년 놈들 내가 그냥. 다 먹어서 그랬을 거야 근데 내 아버지니까 어떻게 챙피도 못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거를 시키세요. 별거요? 응 엄마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본인들이 모시고 있으면서 조금 뭐 돈의 여력이 된다 그러면 뭐 전원 주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별거를 시키시고 괜찮다 하고 이런 걸 다 무마시킨다 자식들이 용서했다고 해줘야지 엄마가 단명이 안 돼. 분이 문제가 아니야 자 바람 빈 아빠가 미안해요 정말. 개 같은 아빠예요. 미안해요 근데 연세가 있어서 제가 욕은 못 하겠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 정말 동네 창피소 망신이야 망신 이건 개망신이야 집안 망신을 떠나서 응 내 아빠가 개같지. 네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본인들의 화풀이를 해서 이거를 엄마 아빠를 찢어놓을 일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화풀이를 할 일은 아니라고.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그거 글로 무마를 시키고 엄마랑 아버지랑 본인들이 덜 보게 하고 그리고 저희도 아버지 안 버릴게라고 해야 엄마가 딛고 일어나 그래야 엄마가 난리를 쳐. 자식들이 난리를 쳐서 자기까지 난리를 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 본인들이 조금 조용히 해야 엄마가 저 아빠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니 몸수 몸 쇠약해져 있고 나 있으니까 오죽하겠어 자기만 참고 오던 게 이제 자식들까지도 알아버렸으니. 망신이 아니라 자기가 왜 참았나 싶어도 진짜 자기야말로 이대로 자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 이 연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비약으로 먹는다고 쓰는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몇 개 갖다 줄까요? 그러면. 심장정지로 죽어요. 그렇게 내가 죽으라고 고사 지낼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못난 아빠든 임난 아빠든 약. 빌고 있다며. 죄를 빌고 있다며 그러면 쓸 거 다 써요 자 재산 있는 거 엄마 앞으로 다 돌리세요 아님 본인들 앞으로 돌리든.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 보이는 아빠가 아니어 보이고 본인을 봐도 부모한테 덕이 없을 것 같진 않고. 중요한 건 엄마가 본인들이 난리를 내치지 말고 엄마의 인명이 가장 중요해요 찢어놓으면 뭐 할 거야 그리고 엄마 잃을 거야. 아니요. 젊은 사람들이면 찢어지라고 그러겠어 근데 엄마가 한 번 참았단 말이야 그것도 엄마가 원통해 근데 자식들이 하다 창피해 그러니 자기의 의사는 나올 수도 없어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혼은 내년도 할 수 시킬 수도 있고 후년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단 엄마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조금 수그러지세요 그래야 엄마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저 사람을 버릴지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엄마예요. 응. 몸 섞고 옆에서 자는 사람은 엄마라고. 지자는 사람 사람은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해서 엄마의 마음을 안정을 시켜서 엄마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자식들 뒤에서 도와줘야지. 자식들이 먼저 앞을 치면 여기 엄마는. 자기 속 얘기를 더 못 해요. 자 아빠가 계신 말이며 그럼 엄마의 선택을 기다리세요. 본인들이 흥분된 것도 알아 근데 내리세요. 용서는 할 수 없어 용서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 나도. 응 그리고 아빠가 또 그럴 일 있을까요 그럼 죽어야죠. 죽을 때 됐나 보죠. 죽을 때 됐나 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게 있으면은 조금 다 돌려놓고 아니면 다 뭐 뭐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해놓고 나서 빈털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같이 같은 집에 있겠다 그러면 방을 따로 해놓던 그건 엄마의 일이에요. 본인들이 나서서 엄마랑 아빠를 이혼시켜야지 막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엄마는 그 자체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명의 엄마가 먼저 빨리 가요. 여기에서 엄마가 먼저 빨리 가면 본인들은 더더욱 아빠를 안 볼 거예요. 어디 진짜 거리에 누울 숫자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화가 나도. 그렇게까지 가진 마시고 상관이 이런 것도 싹 다 관제 이런 것도 내리세요. 괘씸한 거는 아빠가 평생 아무것도 없으면서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으면 매일같이 무릎 꿇고 빌고 그거를 갚고 살라고 엄마가 용서해 주는 거지 자식들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드리세요 선물로. 비하글라 한 박스를. 하. 또 하시라고. 괜찮으니까 또 하시라고. 가져다 드리세요 이걸 갖고 이랬니 저랬니 하지 말고.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안 하는 방법을. 한 박스를 선물을 해 드려. 그걸 보고 까놔. 과연 몇 개가 없어지는지 사람은 그걸 보고 없어질지 않았을까 뭐였을까 강박을 만들어요 괴롭게. 그게 답이야. 이해 가셨죠. 엄마 생각하셔. 네. 본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나올 게 없어요. 괘씸해요 아버지지만 그리고 정말 내 남편이나 내 남동생이었으면. 개욕이나 하고 남았을 거야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나이에는 과연 이게 정말 약이라는 게 대박이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인데. 엄마가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건 맞아요. 죽을 죄를 진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자식이에요. 이해 가셨죠 본인들이 해서 엄마의 일에도 엄마가 시름시름 알아갖고 이 아빠를 용서하고 못하고 판단력 없게 만들지 말라고. 아빠가 엄마가 살겠다면 사는 대로 가요 본인들이 안 보면 돼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어쩌다 생신 날냐 이럴 땐 그냥 봐야 억지로라도. 엄마가. 올해 내년 이 년 안쪽으로 아홉 손을 못 넘기고 명이 단축이 되라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러라는 거야. 엄마네 본인이 만약에 엄마마저 가면. 바람났어 거기에. 엄마 잡아먹은 아빠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집안 파탄 나요. 그러니. 그러니 형제 일신이 있으시면 의논공로 내셔갖고 엄마한테 시간을 주세요 엄마의 판단 그리고 가서 볶아먹지 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살 거야 어떻게 하지 마요. 그래도 내 남편 욕은 내가 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엄마 속에서 욕이 나오게끔 만들고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둘이 본인네들이 자식들이 시킬 게 아니라 엄마의 선택에 저는 막히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엄마 건강 그리고 엄마가 어쨌든 간에 삼제 시절인지라 이게 수가 안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미 쳤고. 그래서 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의예요 살아있어야 아빠가. 이 부리고 누린 거를 아니 사고친 거를 엄마가 부리고 누리고 하든 용서를 하든 가슴에 품고 살든 그렇게 사니까 본인네들이 나서 이혼시킬 건 아니고 나 또 엄마가 상관여 소송을 안 하겠다가 말 안 하는데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본인네들이 나서서 괜히.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는 거 나요 알아요 천불이 나는 것도 알아요 내 아버지라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혼시킬 거야 저 같은 경우 저 같아도 근데. 엄마한테 맡겨주세요. 지금은 엄마 명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비하글리만 보면 쓰는구나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정말.